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250억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정치권의 반응이 뜨겁습니다. 전주 지역 총선에 나선 정동영, 김성주, 최형재, 조형철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예산 편성에 격려와 함께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. 또 임형택 익산시 의원도 오늘 임시회에서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공감한다며 익산시 역시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.